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 국방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 작심을 하고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북한 전승절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김종 1위를 만나서 무기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나누었다는 소식이 나왔죠 자 미국의 서리방송 VOA가 왜 미 국방부가 이렇게 작심을 하고 북한과 러시아를 뒤집었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 정황에 매우 우려 계속 식별 폭로할 것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에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계속 식별하고 폭로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VOA의 서면 질의에 이는 분명히 북한이 러시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분 없는 전쟁에 동조하기로 북한이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어떤 무기 거래도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 국방부는 이는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무기 이전과 판매를 계속 식별하고 폭로할 것이며 북한과 러시아 간 거래를 결정하거나 계획하는 어떤 나라도 그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분석 그룹 우크라이나 웨펀스 트래거는 지난 9일 X 앞서 트위터로 불렸던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러시아군이 북한체 포탄을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생산한 탄약이 러시아군의 손에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다며 북한체 122mm 로켓4가 최근 러시아군의 이동식 다연장 로켓4 BM-21 운영 병력에게 지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분석 그룹은 또 사진에 포착된 122mm 로켓4가 북한이 제조한 것이지만 최근 자체 입수한 러시아의 주요 탄약 인수 정보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공급자는 이란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통해 북한체 122mm 로켓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며 최근 러시아에 개조된 152mm 포탄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이란 세 나라가 지속적으로 무기를 거래하고 있다라며 미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앞서 전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이 러시아의 포병 탄약을 다시 판매하는 것과 같은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북한이 러시아의 민간 영병업체 바그노 그룹에 무기를 공급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란도 러시아 전쟁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목적으로 러시아의 각종 대포와 전차포를 보냈다라며 이 같은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안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사실상 김정은이가 주장했던 국방경제 언급에 러시아가 주요 고객 포 탄약 등 저급 무기 수출 가능 김정은이가 최근 국방경제 사업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탄약 등 저급 무기를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김정은이 국방경제 사업 언급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의 포와 탄약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을 비롯한 정교한 무기 역량은 충분히 갖추었지만 탄약과 포탄 등은 소진되고 있다라며 탄약과 포탄, 포 등을 북한으로부터 사들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탄약과 포를 보유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공급원 중 하나라며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전주항 통신은 초대형 대구경 방사 포탄과 적용 무기, 전략순항 미사일 및 무인 공격 엔진, 또 미사일 발사대 차 생산 공장을 집중적으로 둘러보았다고 강조하면서 여기서 북한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국방경제를 강조한 거죠 또한 김정은이가 만났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 최근 방북한 이후에 무기 전시장을 찾지 않았습니까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백털 주립대 교수 역시 러시아 방산업체는 러시아군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빠르게 생산할 수 없다라며 러시아는 자신들의 지원으로 공장이 건설된 북한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동맹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기 포화, 탄약, 경화기 같은 저금 무기들을 계속해서 러시아로 수출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실체에 대해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되면 북한과 러시아에도 좋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핵심 발언의 여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